클릭! 알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와, 뒤에 보이시죠? 작업이 알아서 되고 있어요. 장난 아닌데요? 오! 얘가 알아서 핸들을 틀고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풍경이 굉장히 색다르죠? 최근에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진은 물론이고 조향과 회전까지 자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LS 엠트론 센트럴 메가센터인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LS 트랙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농기계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면 논밭이 있는데요. 무려 1,500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트랙터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시승해 볼 LX 트랙터의 MT7은 다른 트랙터와는 다르게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방부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바 같은 게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이더 센서입니다. 중앙부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총 3개의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트랙터와 다르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전방부에 작업기가 달려있지는 않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업기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랙터를 많이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살펴보면 트랙터는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의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앞쪽에 보시면 이게 엔진룸에 해당을 합니다. 엔진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LS의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요. 나름 라지에이터 그릴 같은 형상들도 같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LX 트랙터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헤드라이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의 농기기들은 목적성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예쁘다, 세련됐다는 느낌을 얻기가 힘든데요. LX 트랙터는 자동차 디자인을 많이 따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트랙터 중에서는 가장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은 측면 부위인데요. 이게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다 보니까 아마 진흙방도 가고 돌밭길도 많이 가기 때문에 타이어가 일반적인 타이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매서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연료 타입을 디젤을 사용합니다. 면세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MT7 같은 경우는 고마력에 해당하는 트랙터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소수는 이 파란색 뚜껑을 오픈해서 주유를 하시면 되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좌측에 디젤, 이 캡을 여서서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작업기가 뒤에 달려 있어서 약간의 곡강이 같은 것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업기를 어떤 거를 결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밭을 좀 가는 용도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해 볼 MT7 115의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장은 4,045mm, 전폭은 1,980mm, 전고는 2,750mm, 휠 베이스는 2,290m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지상고 같은 경우는 470mm 정도가 되고요. 공차 중량은 3.6톤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확실히 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은 직립형 순행식 4행정 CR-J에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3,600cc입니다. 그리고 힘 같은 경우는 117마력의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다른 트랙터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MT7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도우를 오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이 존재합니다. 위쪽에 또 이렇게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를 잡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올라가면 운전석이 보입니다. 일단 이게 농기기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제가 시트에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MT7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니까 스티어링 1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자동차랑 비슷하긴 하지만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에 있거든요. 그리고 페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페달이 엑셀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감속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부에 있는 것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왜 두 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좌우 구동력이라든지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페달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좌측에 있는 페달은 클러치입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고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바르고 시동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리면서 전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진을 하기 전에 이쪽에 클러치 패드, 클러치 페달을 밟은 다음에 기어가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기어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좌측에 있는 기어를 한 번 더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경지에서 작업을 할 때 쓰이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를 나갈 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농경지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보다는 저속 기어를 사용할 겁니다. 저속 기어를 넣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에 보시면 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당기면 풀리고, 다시 당기면 체결이 되는 타입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레버는 좌측에 존재합니다. F, R, 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P, R, N, D 이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트랙터는 농기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프런트, 리어, 중립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레버는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되는데, 그러면 오작동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프런트, 다시 멈추려면 중립, 그리고 뒤로 가려면 R,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레버를 조작을 해야지 기어가 목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버튼들은 약간 화물차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 버튼, 그리고 우측에는 DPF 버튼과 오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화물차를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측에 다양한 레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동을 켜고 주행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으면 주황색 레버를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가 토끼랑 거북이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북이로 갈수록 천천히 갈 수 있고 토끼로 갈수록 RPM을 높이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천천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리고 노란 색깔 버튼은 PTO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작업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프론트에 작업기를 걸지 않고 리어에 작업기를 건 트랙터를 운행을 할 건데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파란 색깔 트랙터입니다. 아무튼 리어에 작업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용할 조작부는 바로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버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0부터 10까지 있는데요. 10에 가까울수록 조작부가 위쪽으로 들리는 형태고요. 0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토 버튼이라서 조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조작부가 제일 내려가고요. 위쪽으로 올리면 조작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밭을 가르신 다음에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유턴으로 돌아올 때 바로 이 버튼을 사용하셔서 유턴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앞쪽에 프론트에 작업기가 달려있다면 이 레버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프론트에 작업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레버를 이용해서 작업기의 위치라든지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시승할 MT7은 이 모니터 화면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한 세팅값에 따라서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트랙터가 알아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시승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전방부에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워셔 앱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화물차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화물차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금방 익숙하게 조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터 안에 들어오면 나름 좀 광활한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좀 힘들다 그러면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살짝 쉴 수도 있고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할 MT7은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핸들도 조작이 되고 바퀴도 굴러가고 코너도 돌고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감시한다, 감시자의 목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뭔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진짜로 저 MT7을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저는 지금 MT7 117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논바퀴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사실 자동차 위주로 리뷰를 하고 이렇게 농기계는 처음 운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장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속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니까 무리 없이 지금 출발지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지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RPM을 올려볼게요. RPM을 올리니까 엔진 사운드가 엄청 거칠어집니다. 지금 540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PTO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기는 540 RPM으로 가고 있고 실제적인 트랙터는 현재 1900 RP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마력이 굉장히 높은 트랙터라서 그런지 뒤쪽에 이 작업기가 회전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지금 뒤에 땅이 다 갈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춰볼까요? 오! 이렇게 하시면 작업기는 올려주시면 되고요. 작업기는 올리고 네. 오! 와 뒤에 지금 땅이 싹 갈려 있습니다. 와! 현재 한 코스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진행 중입니다. 오! 다시 작업기를 내린 다음에 오! 작업기가 땅에 결착이 됐습니다. 결착이 되고 이제 다시 전진을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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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았던 바로 옆길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로 제가 작업한 길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배수로처럼 길을 파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지 지점이라서 다시 멈춰볼게요. 그리고 다시 RPM 내리고 아래쪽에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산! 오! 오! 12.8cm 처음에 갔던 경로는 12.8cm고 오! 두 번째에 왔던 경로는 5cm의 오차로 평균 8.9cm가 나왔습니다. 평균 8.9cm의 오차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트랙트로 처음 탄 것 치곤 나쁘지 않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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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 작업이 오차가 7cm가 나오는데 8.9cm면 오! 미세한 차이네요. 평균! 평균 오차 범위가 8.9cm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진 제가 수동으로 작업을 했고 이제부터는 진짜 자율주행으로 LS 트럭이 알아서 밭을 갈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팅값은 미리 여기 모니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행이 된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대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 네네. 드디어 자율주행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오! 누르자마자 바로 작업기가 하강을 하면서 알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와, 뒤에 보이시죠? 작업이 알아서 되고 있어요. 장난 아닌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직진주행은 다른 트랙터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LS 트랙터는 코너까지 알아서 가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거의 끝지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요. 어, 뭔가 삐빔백 소리가 나더니 오! 얘가 알아서 핸들을 틀고 있습니다. 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력된 세팅값에 의해서 알아서 조향이 되고 심지어 후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후진까지 장난 아닌데요, 이거? 오! 후진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작업하면 바로 옆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전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습니다. 방금 작업한 곳 바로 옆길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와, 이게 한눈에 봐도 제가 작업한 거라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옆에 보시면 바로 방금 작업했던 길 바로 옆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끝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 오! 끝 지점에 도달이니까 알아서 또 조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시점으로 카메라를 하나 더 들고 가셨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이야, 이게 알아서 또 이제 후진이 되면서 방금처럼 작업했던 길 바로 옆으로 가기 위해서 후진을 한 다음 다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초보자인 처음 타보는 저도 기능들이라든지 조작 방법이 굉장히 쉬워서 그런지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농민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조작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스라든지 안전 센서들이 다양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트랙터에 비해서 뭔가 안전조도 조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기계도 첨단화가 되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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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